067830 안녕하세요.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세이브존 아이엔드씨입니다. 세이브존 아이엔드씨 은 은 동사는 백화점형 할인점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 한신공영의 유통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2002년 5월 설립되었음 국내 총 6개 점포의 백화점형 할인점 등을 운영하여 의류 브랜드의 2월 상품 및 기획상품 등을 상시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의류, 식품, 생활용품 등의 상품 구성과 문화센터, 스포츠센터 등 편의시설을 운영함 생활에 필요한 전체적인 상품 구성을 통하여 대단위 아파트 주거단지를 배후로 지역 밀착형 판매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기업개요대씨 동사는 백화점형 할인점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 한신공영의 유통사업 부문 구한신코아을 인적분할하여 2002년 5월에 설립되었음 대씨 대형 패션 할인점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문화센터, 스포츠센터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주, 투어 캡인, 여행 알선, 을 흡수합병함 대씨 백화점과 스파 사이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며 기획 및 2월 의류 상품을 판매하고 서민 밀집지역 위주의 노원점, 성남점, 광명점, 대전점, 부천 상동점, 전주코아점을 운영함 재무 대씨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의류 및 자파의 판매 증가 등에도 식품 부문의 판매 부진으로 인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축소 대씨 인건비, 지급 수수료 증가 등의 판관비 부담 가중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금융자산이익 증가 및 법인세 환급 등으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씨 고물가 및 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 축소와 식품 부문의 온라인 침투율 상승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5월 10일 기준 장마감 세이브 존 아이엔드씨의 시가 총액은 1170억원입니다.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. 세이브 존 아이엔드씨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784위입니다. 세이브 존 아이엔드씨의 상장 주식수는 4104만 895주입니다. 세이브 존 아이엔드씨의 액면가는 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. 세이브 존 아이엔드씨의 퍼은 12.72배이고 추정 퍼은 n-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.7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.1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2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290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0.20배를 보여주었습니다. eps는 224원이고 추정 eps는 n-a원입니다. pb아어과 bps는 각각 0.23배 1229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.05%입니다.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.1만점의 n-a이며 목표주가는 n-a원입니다.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6번지억원 110억원 92억원입니다.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9번지억원 74억원 92억원입니다. 세이브존 아이엔드씨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.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3번지 59%이고 유보율은 1024.74%입니다.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.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.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.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6.51이며 전일 대비해서 13.55-0.54%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9.74이며 전일 대비해서 13.му